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. 이사원날 보통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? 예 맞습니다. 짜장면을 시켜먹죠. 짠 여러분! 짜장면을 시켰습니다. 이 짜장면을 시켜먹지 않고 빨리 먹어볼게요. 자 저는 과연 이 짜장면 한 그릇을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? 3 2 1 시작! 1 1 2 2 2 2 2 2 3 3 2 3 3 4 4 5 5 5 6 6 7 8 8 9 10 10 10 10 10 10 11 10 12 12 12 12 12 13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